시작해보자. 가자. 방개튀김을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이모티콘 퀴즈입니다. 이모티콘 퀴즈요? 개인전이에요? 좋아, 인생은 개인이야. 하나, 둘, 셋! 영화 제목입니다. 카이! 카이! 영어? 카이! 카이! 선두의 신 토르! 시작! 아, 너무 쉽다. 맞추던가. 아, 이거 많이 늘었다. 아, 이거 많이 늘었다, 근데. 이거, 이거 그때 그거 했잖아. 이쪽으로 여느냐, 저쪽으로 여느냐. 금방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할게요. 자, 이제 별걸 다 하자, 별걸 다. 다음 문제입니다.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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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정답! 오, 쉽다. 정답! 오, 쉽다. 맞추던가요? 아, 설마, 설마 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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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했어. 코코바. 정답! 아니, 아니, 정확하게 이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맞췄다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세훈이 이긴다. 저요, 카이! 러브샷! 어? 러브샷! 땡! 아, 세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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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 네? 제목은? 네? 아, 왜 그러지, 형? 진짜, 왜? 빨리 해! 나, 진짜, 왜? 나한테 말해! 경수! 안 돼, 빨리. 세훈이부터, 세훈이부터.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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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맞아요? 맞아. 둘이서 그래, 둘이서. 다음은 드라마 제목입니다. 네. 경수야, 맞춰. 한국 거요? 아, 수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너무 쉽다. 어떻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이거? 저기 출연지인데, 저기 조정석 선배님이랑, 저 다 보이네. 유현수 선배님이랑. 오케이. 저기 오세요. 이모티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카이! 아! 카이! 아! 죄송합니다. 수어, 수어. 사랑의 불시착. 아, 이게 각자 분야가 있네. 내가 먼저 했어. 코코바. 카이. 카이. 토르. 카이. 이티.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사랑의 불시착. 아, 아까 그거 거기서 딱 나오잖아. 디오와 슈미는 너무 조용히 하고 있네요. 조금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딱 뜨네. 나는 손이 안 올라가. 네, 다음 문제도 드라마입니다. 아, 세훈이. 아, 나도 모르게 세훈이라고 했네. 아, 그거.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해봐, 해봐. 수어, 수어. 그 다음.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이게 뭔데? 드라마였어요? 아, 영원히 나온 거 있어. 외계 학교. 넷플릭스, 넷플릭스. 좀비학교. 네. 다음 영화로 갈게요. 나 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 나 여기 있을게. 슈미. 슈미. 벤자민 버튼 거꾸로 간다. 아, 벤자민 거꾸로 간다. 아니야. 아니, 뭐지? 아니, 정확하게. 안 돼, 안 돼. 이건 넘어간 거야. 해봐, 해봐. 아, 이거. 그냥, 일단 뱉어, 일단 뱉어. 벤자민. 네? 근데 여기는... 아,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정답! 오케이. 1등이다. 1등이다. 아, 너무 많아. 수호 씨, 카이 씨가 세 문제씩 맞춰서 이거는 수호랑 카이 씨만 하는 겁니다. 아, 수호랑 카이만? 우린 탈락이네. 수호랑 카이 싸움이에요. 아, 몰라. 공. 이. 별.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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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카이. 이별. 이별. 잘 먹겠습니다. 이번 관계 튀김은 카이 씨가 드시면 됩니다. 축하해, 축하해.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